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벤자민 윌컨슨 세미컨닥터의 CEO로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최초로 반도체 해로설계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즘 한참 붕 뜨고 있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결국은 지금 한국의 현재 사전투표 조작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화웨이와 관련되었고 선관계의 유무선 통신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화웨이를 의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LG유플러스 문제를 거론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LG유플러스는 LTE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요 그런데 그 LG가 럭키 금성 자체가 반도체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되지 않고 망했어요 그런데 LG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따라서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하는 데가 있고 그 자리에는 칩을 설계하는 데가 있고 소프트웨어 하는 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의 생각들을 움직여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대충 만들어가지고 빨리 1,1,1 하고 그냥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깊게 보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선거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이게 국가 안보의 두 관계가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화웨이 제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전부 다 크레임이 들어왔죠 화웨이 제품에 폴란드에서 스파이지 됐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예 소프트웨어 컬처만 있는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돌입할 때 우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중국몽에 붙어가지고 싸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안보에는 관계없이 채택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해 6월 무렵에 상당히 한국이 시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퇴출시킬 때니까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화웨이의 시스템을 써서 안된다 그 당시에 해리 해리스 미국무부 미국방부가 다 주의 경고를 했고 또 해리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가 두 번 정도 아예 탁 꼽아가지고 LG유플러스한테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금 1년 만에 또 큰 화웨이 때문에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걸 왜 화웨이 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했다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싸기 때문에 그렇게 안갑니까 소프트웨어하는 그 문화에 있는 회사는 하드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된다니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하드웨어를 좀 아는 사람이면 아 이걸 백도와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할 텐데 그랬으면 엘지에다가 그러니까 하웨이에다 주지 않고 차라리 삼성한테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다가 주면서 한국의 보안을 생각 안 하고 그것은 소프트웨어하는 사람들의 회사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대개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전문가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게 한국에서 대기업을 하면 돈만 챙기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 문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데 2013년이면 훨씬 전에 미 상원위원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고 이미 화웨이 초기에 5G를 도입할 때 이미 경고를 했더군요 그렇죠 편지를 가지고 그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중국을 가던 길에 한국을 들렀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 정말 LG그룹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LG유플러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주겠냐 이런 문제가 그럼 이걸 선거면 다른 국방문제가 없겠냐 그게 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요 그게 그 한 도시를 갖다가 다 감시하는 감시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중국 중국 국민들을 갖다가 일일이 얼굴까지 다 감시해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AI까지 써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을 그렇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인권이 유린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당시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장소에 이상철씨가 있었거든요 그 장관직을 도행했고 그 정도 안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작년 때 엄청나게 경로했거든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은 뭔가 리베이스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LG유플러스를 물러난 다음에 짧지만 화웨이에 고문으로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에 통신부 장관도 지내고 가장 큰 대기업에서 그런 시스템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마치자마자 바로 화웨이에 고문으로 가니까 그걸 오해 안 하겠냐 이 이야기예요 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한국에다가 스마트 시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다 동조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고문으로 쓸 수밖에 그런데 갔다가 고문으로 갔는데 이제 얼마 안 쓰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토사구평 되는 거죠 조슈아 시장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있죠 네 네 이제 어제 보여주신 그 일종의 비례대표 개표함 네 그것이 이제 개표 장소가 쭉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정보가 화웨이 전용선을 통해 가지고 네 별도의 서버를 가고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가는 그 회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한테 줄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일단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을 했잖아요 네 단독 입찰을 했으면 예를 들면 내 개념은 IT 관련된 단독 입찰을 했으면 뭐 예를 700억이다 800억이다 이렇게 주면은 그 안에 시스템은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개표기 개수기는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LG유플러스 도급 받은 원청 원 발주자가 다 주는 거죠 네 네 통상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쪽 공학 분야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보면 자영업이라서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네 그게 이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 이렇게 뭐 IT 분야도 설계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설계자가 있는데 그 설계자가 보낸 이메일 내에서 그런 가상 화웨이 시스템 네 그거하고 어제 밝힌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아 네 그 그 자기가 이제 IT 분야의 대기업하고 그 다음 공공기관에 이제 발주를 받으면은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일종 미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일종의 건축가 IT 건축가 같은 업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전선거 조작권이 네 이런 이런 구도화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려보내줬는데 네 1번 2번 3번 3번 공배보 TV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종류의 그걸 아키텍처를 합니까 네 아키텍처를 하면 누가 설계 도면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개수기를 통과한 그런 정보는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화웨이에 어떤 뭐 관련된 서버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적당한 정도의 마사지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그거 전체를 누가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LG유플러스 쪽이냐 아니면 LG유플러스의 일자 협력업체에서 한 거냐 아니면은 화웨이에 산 거냐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 그러니까 분명히 밴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했을 거 같나 이야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 턴키베이스로 줬을 겁니다 왜냐 통채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런 개념이 됐을 겁니다 그럼 퉁치기 해 볼게 퉁치기 했겠죠 우리가 받아가지고 마진 남기고 한 500억 정도 주고 거기서 서브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렸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키베이스로 해서 통키베이스로 해서 화웨이에서 다 그렸다고 하드웨어에 아주 정통한 이쪽은 기본적인 통신회사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도급은 받아가지고 이윤 좀 남긴 다음에 그냥 그쪽을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위에 상부의 그림들 그림들은 지금 말씀 벤자민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턴키베이스로 화웨이가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요구를 하겠지 여기는 무선기계 쓰라 여기는 무선기계 쓰라 그렇게 했죠 그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개숙이 문제 됐지 않습니까 개숙이 관련해서 좀 말씀도 하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실은 어제 혹시 제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네 보셨습니다 아 네 보셨군요 몇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거 부정을 가정했을 경우에 시나리오 구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성도에서 어떤 지금 일하고 계신 시스템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좀 어드바이스 해 주실 부분이 있을지요 지금 의혹이란 네 지금 서버가 있었고 그게 본투표에 대한 게 올라가는 거 집계 해 가지고 나중에 합치는 것까지 다 하는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 당일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전투표 그러니까 카운터 카운터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갔다고 했는데 네 돌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러지 않으면 이쪽에 들어가는 라인에다가 중간에 그 백도어를 써 가지고 아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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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할 때까지 레이턴시 네 그러니까 좀 지연해 주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니까 자국이 안 나요 그러면 한번 한번 정리합시다 네 여기 이제 장소가 있고 네 어제 이제 만드신 거는 그 개수기에서 네 벨트 라인을 통해 가지고 네 화웨이의 서브를 통해 가지고 네 조작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작을 한 다음에 네 다시 중앙선관위로 보내는 쪽으로 네 이중 시스템을 네 낭일은 바로 직접 중앙선관위로 올라가고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조금 설명해 보시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어 굳이 화웨이 망을 통하지 않고서 그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용선에 음 개수기와 그쪽 이제 그 컴퓨터죠 일반 컴퓨터가 전용선과 연결돼서 서버로 선관위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텐데 네 그 컴퓨터랑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같은 전용선을 써서 데이터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화웨이가 예를 들어 그 가는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 가지고 네 그걸 조작해서 다시 보내는 거죠 네 들어온 거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받아 가지고 조작하는데 네 조작하는데 그 정도의 조작하는 거는 네 그 화웨이 백 저기 백더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하면 하고도 남아요 요만한 칩 하나 하면 다 끝나요 네 그러니까 뭐 백더 라인 하든지 같은 라인 가든지 별 관계 없다 별 관계가 없어요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네 바깥치기 하면 끝나요 바깥치기 해버리면 그냥 뭐 내 표당 한 표를 빼앗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 전혀 없죠 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창관인이 아무리 눈 뜨고 찾아도 그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컴퓨터에 아니 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찾겠다고요? 옛날에 아날로그 식으로 옛날에 그냥 하던 그 선거 방법으로 거기에서 에러가 없나 그거 찾고 있으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벤자민 사장님 말씀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우리가 열심히 다 그냥 대표 과정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고 어디서 조작이 생긴 거고 여러분 그 점을 대서 또 우리나라의 뭐 보수 유튜브 중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학자들 중앙언론 지금 한 명도 그냥 중앙언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절대 사전선거가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작이 있었다고 100%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오프라인 우리가 서로 눈에 볼 수 있는 전 세계는 상실했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 손을 떠난 거 개수기를 떠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측정해서 기록해서 넘긴 그 정보는 사이버 세계에 돌아다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두 세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번에 사전선거의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전선거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신 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에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 말씀이죠 맞아요 제가 갑자기 응급을 좀 해서 그런데 그러면 전자공학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디지털공학 하는 사람도 CPU 만드는 사람도 CPU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다 서킷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리고 하는 건데 그게 알고리즘을 했는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중하게 여기겠다 그거는 적어도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떨어진 사상의 생각이에요 사고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디 누가 투표함 갈지 않았냐 어떻게 수천 명을 동원해가 전국에 투표함을 다 갈겠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서 그거 없으면 그냥 사전선거 조작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50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100년 보시는 거예요 100년 정도 100년 100년 뒤떨어진 거예요 100년이면 뭐 구한말이나 아니면 조선조 가자겠네 왜냐하면 한국은 그 그 알버터 한시타인이 독일에서 주입식 교육을 할 때 거기서 떨쳐나와서 스위스로 갔더니 그것을 탈피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도 주입식 교육하고 미국도 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스위스는 지금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주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년은 뒤진거지 논리적 사고가 안됩니다 논리적 사고가 안됩니다 논리적 사고가 안됩니다 과학적 사고가 안됩니다 과학적 사고가 안됩니다 합리적 사고가 안됩니다 안하죠 그러니까 마치 키가 차 거기에다가 또 동양사 동양사 인의 그 사고가 분석적 사고가 서양인은 분석적 사고를 하는데 동양인은 총체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설명하려면 설명도 못해요 사과가 뭐냐고 하면 사과가 뭔지도 설명을 못해 그런 눈으로 투표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머리에 안 맞으니까 아니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2, 300년 전에 조선에서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미친놈이지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제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물어봐야지 물어보지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돼가지고 그런 거는 제대로 안 물어보고 엉뚱한 지 머리 수준으로만 국정을 끌어 나가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맹언을 하셨네요 내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거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통계분석결의회가 현저하게 조작 증거를 제시해도 그걸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예 문을 닫아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서울대에서 박사받아서 교수하는 분이에요 현재 교수예요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나는 약간 그 저기 진보는 완전 진보는 아니지만 진보 경향에 있으니까 보내지 말라 그 사람 공학자예요 공학자 공학자면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분석해서 그렇지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반박을 하지 않고 아예 보지도 않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학자가 아니죠 이상하네 오늘 정말 저하고 죽이 잘 맞네요 호흡이 아주 맞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경험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탈피해야 이번에 사전 선거 조작 문제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